뭔가 신경쓰이는 거라도 있어? 나가트럼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잠깐만 아저씨라는 건 오스본 재상 말이지? 그 사람이 인형에 대해 뭔가 부탁했었단 말이야? 재상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클레오데이 님이 졸업생이란 건 바로 얼마 전에 듣긴 했지만 있잖아 밀리엄 혹시 넌 이걸 조사하기 위해 편입한 거야? 중요한 역할이라 어쩐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역신이 알고 있었구나 일단 교실에서 다 함께 라디오 중계를 듣기로 했는데 헤헤 아니 그렇게까지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선배님들도 못 보셨다고 하길래 어쩌면 트리스타에 놀러가 나간 것일지도 모르겠네 그렇구나 수색 범위를 넓혀볼까? 그럼 가보자 다시 만든 건 상당히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 일단 기숙사로 돌아가보자 샤론 씨름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와서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 진행 주니까 이것 좀 집중하죠 여러분 채팅이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샤론 씨 혹시 크로우 못 보셨나요? 엇갈렸나? 깜빡한 물건이라도 가지러 왔나? 그럴까? 아니 싹 비워졌잖아 설마 이 새끼 야! 반! 도! 주! 뭐 크로우도 머잖아 여길 떠날 예정이었으니까 슬슬 정오가 될 것 같아 독이야가 학교로 돌아갈까? 그렇네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던가 아니요 조만간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샤론 씨가 방에 계시다니 보기 드문 일이네요 그러고 보니 RF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이비씨가 제휴하고 있었던 모양이니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만 그건 샤론 씨 감사합니다 그럼 정오도 가까우니 슬슬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확실히 철도 쪽은 여객을 많이 받을 것 같군요 대륙 퀸단 철도의 분단은 특히나 혼란을 부를 것 같은데요 그랬어? 무사히 할텐데 어쨌든 슬슬 갈까? 크로우도 여기에 놓지 않은 모양이고 에? 역시 증발했어 뭐 일단은 내버려둬까? 슬슬 방송이 시작될 거야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아니 입 닥쳐 말 푸이 벌레야 벌레야 분명 집에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하 미안해 벌레야 일반에서도 우스본재상의 라디오 중계를 듣는 거야? 그렇구나 무슨 소리야? 어? 그랬나? 역시 예상 밖인데 뭐 행적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한가? 하지만 역시 역에 있었던 사람은 크로우였던 것 같아 어차 그렇군 가자 빌레야 다들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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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상황과 갈릴리아 요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생명의 생명은 엘리봄니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토, 트라이켈르스, 히로바, 今の実況レポーターに変わりましょう。 ちょうど始まりそうね。 さすがに緊張するわね。 はい、こちら帝都ヘイムなる。 ドライケルス広場のミスティです。 あ、ミスティさんじゃないか。 ああ、アーベントタイムの。 うーん、相変わらずいい声だよね。 え、エーマ? どうしたの? こ、この声は… 皆さん、この喋っている人を知っているんですか? あ、ミスティさんのことか。 アーベントタイムという、ラジオ番組のパーソナリティを務めている人だが。 眼鏡をかけたお姉さんで、たまにトリスタで見かけるよね。 スタジオがあるから、当然と言えば当然だけど。 ふん? ハンジャン、あったの? あ、いよいよ最小関下の演説が始まるみたいですね。 それでは皆さん、お聞きください。 出て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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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は、新人姫が。 Shock 옛날の伝統。 思っている funkののかな? 勝って、何かに保 exceptions。 温 want無事を見られそうな存在さ。 あなたもそのままの判断は、ここ数日の信じ難しい訓法を認めたと思うよね。 好きな国がない鬼的独集であるクロスベルが 독립などという愚にもつかない宣言を行い あろうことかと 帝国が預けていた資産を凍結したのである 当然 我々はそれを正すために行動した それは侵略ではない 創始国としての権利であり 義務ですらあると言えよう しかし彼らはあまりに信じがたい暴挙に出た ガレリアヨーザ 帝国を守る鉄壁の守りを 謎の大量破壊兵器を持って攻撃 これを消滅せしめたのである 諸君 果たしてそのような悪意を許していいのか 偉大なる帝国の誇りと栄光を 傷つけさせたままでいいのか 否 断じて否 鉄土地を贖ってでも 正義は執行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 敵国の誇りも 무슨 일이야? 어? 아? 何? 帝国解放戦線のリーダー 死んだ男が一体… Cの行動パターンから情報局がプロファイリングして導き出した可能性のうち、有力な可能性の一つがトールズ士官学院の関係者というものだったんだ。 でも、Cは鉄鉱山の事件でメンバー全員と爆死しちゃったし、その線は消えたはずだったけど、でもはなかったみたいだね。 はぁ、アイアンブリードの名前がナップってもんだよ。 あの時、クローンは確か助け出した婚姻を送っていって。 そして、崩落に邪魔されたとかで、結局、後から現れたんだったか? 死んだわ。 あ、でも… 実は… おそらく戻ってきて、別のルートから回り込んでいて… 仮面とクロショーズクをまとって、私たちと戦って… 逃された人の全員の表現で… えっかい… ナギを妄想じみた話を… ふん… さすがに無理があるのではないか… 가레리아 요사이도 그렇지만 폭발한 비공대에서 C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크로우조차도 중1병 해방전선 중2병이었다는 소리야? 정상이 고스프레였다는 건가? 세상에 중1병 해방전선의 리더가 크로우였다니 그리고.... 내 이름은 C'TH! 정상의 리더위치에 해당선으로 정상 예를 들었다는 것은? 그에이 우리에게 정상의 영향을 얻었다는 건가? 대신이 이들과 일觀할 수 있다면... 그иной 성... 그쪽으로 정상의 미간이냐? 흐음... 음... 듣기 contemplate는 윤석열 전에서는... 아... 그, 크롬, 크롬은 지금 설마 제사가 안살하려는 거지? 그, 크롬은 지금 결정하는 것을 추측하고 싶다. 그렇다면... 물론... 안전을 안전하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국란한다고? 눈에 한번 여쭈어. 윽통한 정신과 윽통한 정신과 윽통한 정신을 이어가고 마지막으로 고기의 정신을 이어가고 싱싱한 정신과 윽통한 정신을 들을 수 있었어. 정신을 이어가고 그는 그의 일입니다. 그는 그의 이어가고 이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는 건가? 이미皇帝陛과는 마음이 강한 말씀입니다. 이 기리아스 오즈봉은 대국制法을 대표하여 陛下의許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구병이요? 세이킹, 령호군을 도와주, 영국의 힘을 통해, 그로스벨을 통해, 그리고, 북쪽의 경위에 대해선! 말하자! 맞았다. 왼쪽 왔어. 훗훗. 미고도다. 신이. 크로우 아ーム 브라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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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병 돋는다 진짜 쪼 복장에 뭘 얼굴이 묻고 있으니까 다시 가면서 제발. 아. 아, 잠깐만 쟤가 철엘한테 합병당한 그거잖아, 줄라이트인가? 뭐 더 빨리 적게 되었지? 좋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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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年前, 줄라이가 정국이 형과 함께한 것과 똑같이. 그는 자신의 게임을 잊지 않는다.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좋아졌다. 그... 도니카가 하라바이になり나사이! 이거에만... 하이게 요새베이 모야될까요? 아... それは 무리다. 에? 뭐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겸? 나... 나... 나 이거야? 저 지금... 오즈ボーン의 과자에게 사이드렸어요. 그 다음은... 와... 나이거의 짓을 할까요? 어? 저거가... 나는 마늘에... 하늘의 긴을 지켜봐요. 하지만... 音だけだとろくにわからないでしょうね。 なら、士官学院の皆さんには、学院祭で楽しませてくれたお礼をしちゃおうかしら。 何を言ってるんだ。 これ。 僕たちに語りかけてきてるの。 響け響け常しえに。 夜の静寂を破り、 全てのものを美しい世界へ! おっ? おっ、デートの広場。 魔術인가? 青の深淵の秘術。 ファンタスマゴリア! おしちゃすれいがってね、 ごむせる。 おい、ちょうすれいがってね、 ごむせる。 저거 또 뭐야? 황소리잖아 권담 나오냐? 250에 2주급 공중 비행전함 비족 연합군 기하 황탈을 이래? 황탈을 이래? 위에? 결국 이렇게 해서 내전이 발생하는군 얘는 병을 해요 아이고 이것들이 또 뭐니? 이런거 또 언제 처음 만들었대? 갑자기 슈퍼 로봇대전이야 아 아 아 제1기갑사단 제도습대 이곳들아 야 자쿠가 건담한테 덤비는 짓같은거 하지 말고 빨리 튀란 말이야 니들은 기껏해야 짐도 안돼 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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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철관성 빼돌린 게 이거여, 이것 만들려고 한 거였네. 뭐지? 왜 갑자기 슈퍼로봇 대전이 된거야 예멸 와 저 녀석들 그 녀석들이잖아 아 잠깐만 이름이 드레이드 흑형이야 아 말도 안 돼 어 근데 잠깐만 희면에 클로틸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 불불낭이잖아 아 얘가 기둥 중 한명이였어 사도 중 한명이였어 아 정말 귀족시지는 털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거 한명이 카시우스랑 맞먹는다고 하지 않았나 흐흐흐 그렇군요 크로스벨의 칸은 날아가 되었고 이 칸은 준비가 되었고 이 칸은 준비가 되었고 올페우스 최초의 계획은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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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은 아 이렇게 통수를 치다니 2개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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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시니모넴의 마녀? 아... 그대가 그 미스티인가? 마이τι... 그 때같이... 그에서 보는gren사... 그대가... 맞 4000전이 되었네요 근데 이거 답이 답적으로... 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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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정 no잖아 그냥 과정이 2에서 나올 뿐인지 어차피 재상이 다 떡바르지 않아? 내전에서 결국에는 재상이 승리했잖아 어 그 과정도 중요하니까 설마 어쩌라 이거 내전에서 승리한거는 예전부터 계속 말했으니까 그거 어차피 벽의 계적에서도 나오잖아 영의 계적이랑 야 나도 니들한테 스포 당했어 무슨 소리야 나도 벽의 계적이랑 제로의 계적 한 번도 한 적 없어 근데 애들이 좋다고 나한테 아이고 여기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겼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희도의 위협이었지? 최종의 뼈兵단 西風의 뼈단 帝国解放戦전과 똑같이 귀족派에 잇われて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 C의 정보를 지켜내던 것 같네요 뭔가 아오크림을 지켜내던 것 같네요 근데... 크로우 왜 이렇게... 어 校内に残った皆さん、どうか落ち着いてください。今しがた、ラジオ放送中に不思議な映像が映りましたが、そのことについて、学院長からの連絡があります。 学院生諸君、学院長のバンダイク、先ほど我々が見た映像は、恐らく本物の可能性が高い。だが、確かな情報はまだ何もわかっていない状況じゃ。現在確認を急いでおるので、どうかしばらく待機してほしい。 その映像は、他のクラスのみんなも見ていたのね。 ラジオ放送を通り、サーガン学校にいる人にも、その映像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はい。私の姉さんなら、